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!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좋은 사람 너는 내게 첫사라를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 아 부끄러워 소름 너 이제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 너 내가 죽인다 핑크 아이스크림 차 두고 도망가진 않겠지 너 총 오냐? 내 사람들이야 내 앞에 발소리 계속 숨은거야? 내 앞에 발소리 어휴 그거 다 잡았네 애들 아주 공격적인 애들이야 그치 우와 보험카드다 하나도 안말렁했어 애들이 다 지금 나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달려들어서 내가 잘한거지 잠깐만요 아 쟤 카카오 뽑아버려야겠다 시끄러워 죽겠네 헤이 카카오 너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조용히 해 조용해졌어 대답도 안하는거야 왜 삐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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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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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가자 보금 먹고? 보험카드 총까지 먹으면? 보급총이 두개 이거 타고 보고보고 하는게 맞아? 이거 타고 보고보고 하는게 맞아? 와 거의 엄폐가 이게 엄폐 지른다 그러자 안 시리나? 아이스크림 장애 안 시리네 도트 없는거 빼고는 완벽해 아 안돼 안돼 내가 죽일까? 내가 죽일까? 아 뒤질 뻔 아 킹각그로자 킹각그로자 나 쟤는 쳐다보고 간다 아 쟤는 어쩌라고 아 나 죽기 싫어 나 보안카드도 있단 말이야 그냥 가줘 가줘 아 쟤는 안 웃는거야 하지마 waar 핵이야 뭐야 %. 일나무자 터진다 내 친이 있게 고맙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어 집에 붙었네? 눈 안 깨져? 나도 돌자 입장 변경 또 다른 인성지 상원 역전 열받을 거 아냐 안녕 와 똑똑한 자식 차피 반도 안 달았어 내 차 안 터져 와 이거 차 몸빵 지린다 여러분 버스보다 더 탄탄해 아니 장갑차는 아닌데 이거 아이스크림 장갑차인데 그 피가 엄청 많아요 근데 유리창이 커가지고 좀 위험하긴 한데 이렇게 큰 차 라이딩은 처음이어가지고 다들 어딜 사야 될지 모르는데 너무 무섭고 그 피가 엄청 많아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비밀의 방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비밀의 방이 아니라 비밀의 방이 아니라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기다렸어 흠? 아 여기 뭐 모였어? 친구야 이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? 내가 알려줄게 이거 나도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이거는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피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어디야? 잼! 으악! 으악! 지켜보고 있으려면 저기 오 쉿 도전 아 아깝다 백미러 맞았어 아 아까워 기 맞았어 오 쉿 개무선 아 나이스 아 숱단 잘 깠나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 아 이거 사용법을 알아버렸다 아 여기 사람이 왜 있냐 아아 하지마쇼 아 괜히 건너왔네 다시 건너가야겠다 아 안돼 아 재촉함 맞고 있다 내가 막탈 쳐야겠어 아 왜 기절이야 아 왜 기절이야 오예 어 잠긴다 아니 내가 어떤 생각 했냐면 이쪽으로만 뚫려 있으니까 사람이 어 이런 서클이 자꾸 끝에 끌레에 타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맞는거 아니야?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쟤 아 아 미안해 아 야미사구 아 변신 중첩 변신 쟤 총 뭐야 에..야미사구가 맞아요? 아 내 바퀴 아 차 세웠다! 세웠다! 후후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무법 봐주세요!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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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3번짜리가 많은... 되게 고맙습니다. 아이스크림 뭘로 드릴까요? 여기 보면은 그 왼쪽에 이렇게 메뉴판 있으시거든요? 수박바 괜찮으신가요? 만원 받았는데 수박바 하나 드릴게요. 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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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키. 뭐야? 안에 아무것도 없어. 영업 안 하는 건가 봐. 다들 바빠 보이네. 왜 이렇게 편하지? 나 왜 이렇게 편하지? 집이 서클이야. 향과 여기 쓰는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지금? 이게 뭐야? 아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! 이게 뭐야? 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? 삼뚜기여가지고 이게 여러분 삼뚜기라서 할 수 있는 메타야. 삼뚜기랑 SR 맞아도 바로 도망간다는 마인드. 삼뚜기 꼭 필요해! 나 심심하면은? 서클이 이 얘기는 해요? 엣답 있는 거 확인! 여러분 엣답을 잘 체크해야 돼. 삼뚝일 때는 안 맞아. 자기장 3번 자리 가면 안 맞아. 항상 얘기하지만 탑3 때는 굳이 이렇게 이럴 때는 굳이 킬할 거 아니면 굳이 숨을 필요가 없는 거 같아. 자기가 힘들긴 하자. 1대1 그렇지. 먼저 좋은 자리를! 엣답이야! 엣답이야? 엣답이로 용섭다. 안 돼. 저거 죽여야 돼. 안 돼. 저거 죽여야 돼. 아우. 이 게임 변수인데. 변수인데. 이제 그만 끌어야겠다. 아! 아우. 짜증나게 해. 짜증나. 괜히 연막을 괜히 깔아줘가지고. 이거나 먹어라. 한찍 한! 선빵! 하.. 이제 또 깔 거 없는데. 그냥 가게 내둘거야. 오오! 우호호! 우호호! 아하하하. 새레머니. 스포츠 코. 샤카또티. 스포츠 코. 스포츠 코. 스포츠 코. 스포츠 코. 스포츠 코. 스포츠 코. 셀카 찍어야지. 9월 15일. 아이스크림 차와 함께 치킨 먹은 날. 오 오 됐다 완성 하하하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